우선은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지치거나 지루하다 이 논쟁을 언제까지 봐야 되나 하는데요. 선거에서 이렇게 참패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보통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 누구도 고통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상황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고요. 김기현 일병 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기현 일병을 구한다는 것은 윤석열 상병을 지키기 위한 김기현 일병 구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의사가 병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한다고 한다면 실력 없는 의사가 퇴출이 돼야 되고요. 의사가 병명을 제대로 진단했는데도 용기가 없어서 환자에게 고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부도덕한 의사거든요. 그래서 퇴출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이거는 부정직하거나 무능한 의사이기 때문에 전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고요. 지금 인사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쓰레기차 빼고 나니까 똥차가 온 거거든요. 이 똥차는 어학사전에 나온 정규 단어입니다. 이 왜 똥차냐면 정부도 보면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나가니까 붐짜자 붐짜 신원식 장관이 왔고요. 화장실에 숨었던 김현숙 장관이 나가니까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 김행 장관이 왔다가 또 사임을 했고 박보근 장관 나가니까 유인촌 장관 온 거거든요. 당에서도 이철규 총장이 나가니까 이만희 총장이 왔는데 이만희 총장 TK 출신이기도 하권이와 이분이 또 경찰 출신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렇다면 윤재욱 원내대표도 TK의 경찰 출신. 또 이철규 총장도 강원 출신이지만 경찰 출신. 지금 다 경찰 정성시대로 당은 뒤덮이고 있고 정부는 검찰 인사로 뒤덮이고 있고 검경 합동정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저는 당이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봐서 조선일보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런 아주 빈약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정책 얘기하셨는데 정책으로 가기에 앞서서 정무와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정무라는 것은 여야 관계를 푸는 거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그 다음이에요. 정치와 정무를 포기하고서는 정책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냥 거짓말쟁이가 와가지고 상품 파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건 더 이상의 구제불농 아니냐 저에게 봅니다. 지도부를 이미 다 재성인 한 마당에서 바꾸라 해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 스스로의 의중이나 실력으로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개입을 통해서 됐다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아십니다. 그리고 바꿨을 때 또 당과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훨씬 총선은 완전히 자빠지는 거거든요. 당첨관계가 일정 정도 최소한 실력이 없든 간에 대통령실하고 조응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만 보더라도 권리감이 너무 센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당직자들조차도 특별한 그렇다고 아주 다른 탁월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이 나는 최선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의 수준은 저것밖에 안 된다.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신 의원님. 거의 뭐 낙담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김형주 전 의원한테 저런 소리 들어야 되니까 약간 기분은 언짢은데 지도부를 통째로 바꾸면 최고죠. 최고 좋은 거죠. 왜? 인사가 곧 메시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김기현 대표 체제의 붕괴, 비대위 체제로 가기에는 이게 바로 당내 권력 투쟁, 총선의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촉발될 여지가 가장 크고 또 대안도 그럼 누구냐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당 안팎에서 합의를 못 이루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찔끔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남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와 함께 혁신을 하느냐 마느냐로 판결이 날 거다 보고 그런데 지금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이미 당내에서도 특히 사무총장 문제로 왜? 공천의 가장 핵심이니까 시큰둥하고 수도권에서도 지금 뜨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대목이 불안 요인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자진 사퇴해버렸으면 가장 좋죠. 새롭게 팔을 짤 수 있었는데 김 대표가 계속적으로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상은 이 선택밖에 없었던 거다. 당 전체적으로도. 그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당 지도부의 교체 문제는 잠복해 있을 거다. 저는 계속 봐줘요. 시점. 국회의 임시국회 끝나고 나서 이럴 때 한 번 더 이게 수도권에서부터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정당 지지율에서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내부 혼란은 다시 한 번 불거질 여지는 남아있다고 봐요. 설주한 부위원장. 상대당에 어찌 보면 불이 났는데 지금 지켜보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구경하고 싸움구경이 제일 재미있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지금 불구경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찔해요. 저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민주당이 졌다고 한다면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저 분란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정말 그런 상황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이 민주당이 대입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보면 국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저께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출범을 했는데 아시나요? 이게 느껴지시나요? 아, 세신이 된 것 같으신가요? 이거 여쭤보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부품으로 갈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온 CPU가 좋은 걸로 바꾼다든지 그래픽 가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케이스만 바꾼 건데 김기현이라는 케이스도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몇 면을 보면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 가장 주된 정치권에서의 가장 관심을 갖는 요직인데 지금 사무총장이 이만희 사무총장 바뀌어서 그전에 계셨던 사무총장,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뭐가 다르죠?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의 어떤 국민의힘의 개혁성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국민의힘이 저렇게 그냥 자중질환으로 빠지고 저는 어제 방송국에서 보수 패널들 만나시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번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고 그럼 과연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내년 총선가에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물음표를 찍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한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댓글 여론도 굉장히 싸늘합니다. 한 네 건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쇄신안이 아니라 중고안이다. 중고시장 가서 주어와도 이보다는 낫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김기현은 공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라고 한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으로 신윤 지명직 지도분만 바꾼 거라는 게 국힘 내부 얘기란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윤 대통령이 있는 한 국힘은 안 바뀐다고 본다. 이재명의 민주당도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김기현 2기 인선 2주밖에 못 간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다.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직권위의 오류를 인정해달라. 또 여당 의원들이 꼬아다 놓은 보릿자로 갔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앞서 제가 전원책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공천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책임을 묻는 방향이 윤 대통령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흔히 보수 신문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보수 계층의 의사를 집약하기도 하고 대변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실망했다를 넘어서 약간 조롱한다 그럴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았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안 좋은 조짐이다.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평가자이고 구경꾼이자 이런 점수 매기는 사람 비슷한 심판자인 언론에서 이렇게 낮추어 보기 시작하면 얕잡아 보기 시작하면 아주 안 좋은 징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파다. 특히나 김기현 대표가 여러 명이 이야기하지만 총선에서 치면 내가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진짜 나 불출마한다 이번 22대 총선 나 안 나간다. 안 나간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약간 플러스 0.5 정도 됐을 텐데 그렇게 보면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책임도 있어 보인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잖아요. 밀어붙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김태원하고 공천을 간 당은 뭐 했느냐. 당 전략은 뭐 했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60대 40이든 50대 50이든 책임이 다 있는 건데 당 내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야기는 못하니까 이렇게 약간의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약간의 동정심도 있어 보여요. 당 내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건데 결국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방향은 옳더라도 방식과 스타일이라는 건 좀 바꿔달라. 태도의 문제로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많이 지적하는 거거든. 남는 건 뭐냐.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데서 벗어나서 협의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주문으로 요약된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의 답은 좀 나와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네. 김현규 의원님. 우선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더 기분 나쁜 방식이었어요. 유체, 유태, 이탈식 방식.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 봤지. 지는 거 봤는데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방식이에요. 교훈을 삼아서 점진적으로. 그런데 만약 제가 대통령실 연설비 시간이라면 저는 지금부터 그동안 해왔던 내 방식을 반성하면서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당원 동지들도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국가만 나를 쳐다보지 않고 국가를 쳐다보면서 두벅떅 갑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부터 변한다는 얘기는 없고 당이 변해봐. 열심히 해야. 그런데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면 오늘 내가 마음껏 쏠게. 나는 짜장. 이런 분위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민심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마곡에 가봤거든요. 그분들의 얘기, 젊은이들의 말은 딱 간단했어요. 김태우 때문에 선거했는데 김태우 공천하는 게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이 한마디에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부분도 아니에요. 여의도 연구원은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만약 그 정도 차이에 지는 걸 알았으면 판을 키우지나 말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당이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거, 무능하다는 거. 대통령이 대통령대로 말하자면 그립감을 놓지 않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눈물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업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지르는 겁니다. 제발 좀 바꿔주세요. 조금 있으면 당을 떠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업소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미련이 없다. 이길 수 없는 정당이다. 그걸 전제로 지금 던지는 얘기라고. 저는 아무리 그 다음에 더 정말 한심한 것은 안철수 대표예요. 대도하는 일방적 얘기를 하고 따라다니는데 상대도 안 해주잖아요.